10월 30일에는 일본에 지진이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 10월 29일 오후 4시 18분에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의 지진이었습니다.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10월 31일 새벽 3시 10분 입니다. 24시간이 넘도록 일본에서 진도 이래 지진도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 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었듯이 공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등등 과거 대지진들을 보면 이렇게 지진이 24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하루나 며칠 뒤에 큰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에 태양은 가장 강한 폭풍으로 큰 태양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기상현상을 추적하는 미국 우주 기상 예측 그룹 us space weather prediction 그룹의 경보에 따르면 태양은 오전 11시 17분에 가장 강력한 분출 유형 인 x1급 태양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이 그룹은 분화가 약 1시간 동안 고주파 신호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 무선 통신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보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에도 2011년 3월 10일에 태양 플레어 가 발생한 후 3월 11일에 동일본 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7년 에도 태양 플레어가 발생한 다음날 에 아키타에서 진도호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5일 초승달이 뜨는 날 전후로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달에도 초승달 전후로 하여서 진도호강의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10월 29일 지바현북서부의 규모 4.1 의 징원의 깊이 60km의 강진은 10월 10일 지바현북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3.1 징원의 깊이 70km의 지진과 가까운 곳입니다. 또한 근처에서 10월 7일 에 지바현북서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징원의 깊이 는 80km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0일 19일 이바라키현에서 크고 긴 땅 울림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30일 일본 간토 지역에 서용돌이 모양의 이상한 구름이 출현하였습니다. 아마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이것은 권운형 구름이고 이 구름은 상층에 수분이 많이 존재할 경우 잽트류의 적도 쪽에서 권운 형 구름 이 생성됩니다. 이 구름은 넓은 띠로 나타납니다. 이 띠는 단층으로 형성되거나 두께감 안에서만 2000 피트에 이르는 여러 층으로 형성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30일 오전 3시 33분 25초에 멕시코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0일 오전 3시 55분 25초에 우율티 제도 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월 30일 오전 4시 42분 31초에 뮤즐랜드 케르메데 제도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월 30일 오전 4시 55분 26초에 페로 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0일 오전 6시 43분 49초에 콜롬비아 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0일 오전 9시 13분 26초에 바누아 2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0일 오후 2시 49분 13초에 칠레 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0일 오후 5시 5분 15초에 피지 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 고 10월 30일 오후 5시 47분 20초에 러시아 시코탄에서 규모 4.5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0일 저녁 8시 21분 42초에 동티모르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1시 9분 37초에 필리핀 바스코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으며 10월 31일 오전 1시 11분 37초에 하와이에서 3.1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